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이형 장관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7차 지정에는 9개의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하였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전문가회의, 분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개조전기차특구, 경북전기차차차세대 무선충전특구, 경남암모니아혼속연료추진시스템 선박특구 총 3개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남개조전기차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전기차차세대 무선충전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서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암모니아혼속연료추진시스템 선박특구는 무탄소 친환경연료인 암모니아에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운항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7차에 신규 지정되는 3개 특구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 기간 내 매출은 1,680억 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 사의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개로 확대되고 특구 제도는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서'S pressed bis 형 cav persever ذması 이 차가 굉장히 흥eses 또한 글로벌 ος